안녕하세요 치대에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치약계에 핵인싸템이 하나 나왔다고 핵인싸템 잘 져야지 아 이름이 불닭치약이 아니구나 나 이름도 불닭치약인 줄 알았는데 호치치약이래요 이걸로 양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핵불닭볶음면이랑 콜라보를 했으니까 저도 불닭볶음면을 먹고 양치를 해봐야 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먼저 불닭볶음면을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거의 이거 광고인데? 돈도 안 받고 통째로 아 이거 끓이는데 그 젓가락도 없어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좀 큰 거 있을텐데 내가 가야되겠다 집게도 놔줘야지 요게 제가 요리 관련된 아이템 중에 제일 잘 쐈다고 생각되는 물건인데 3분 타임을 하겠다 그러면 3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다 얹어놓으면 3분이 작동해요 근데 지금 몇 분 하려는지 모르겠어 이제 감으로 해야 돼 이제 시간 지금 이렇게 3분 하면 대충 5분이 될 거야 이거 마치 그거 유재석 인생라면 보고 따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1분 이렇게 이렇게 4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물을 8숟가락 남기고 버리러 나오는데 8숟가락인지 어떻게 알아요 면을 따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른 프라이팬에서 볶을 거예요 그때 볶을 때 볶아가면서 국물을 조금씩 추가하는 그렇게 해야 이 적당한 그 물기가 저는 조절이 되더라구요 이건 국물이 좀 잘 들어왔어 너무 잘 졸아버렸어 식단 스프를 이렇게 볶듯이 위에 예쁘게 반숙란을 계란마도 거의 한 끼 식사인데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아 매워 아 매워 달아가는데 벌써 매웠어 냄새와 아 코에 벌써 땀난다 이제 혀 아파와 이제 한 잔깐 넣을 때 조금씩 두려워지고 있어 이거 맛있네 닭도 국내산인가 봐 닭은 다 국내산인가? 닭이래 계란 얼음물로 혀를 좀 마귀를 시키네 먹었죠 자 불닭목금 불닭목금 불닭목금이 아니라 아 굳었어 식사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? 양치해야 되죠 코치치약으로 이를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곳은 고추장 튜브 같아 캠핑 갈 때 들고 가는 누구 앞에서 입 닦아본 건 처음인 거 같아 고도리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닦으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신음면 닦고 그리고 안쪽면 몇 번 반복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앞니 뒷면을 쳐야 돼요 앞면 저는 그냥 옆으로 닦습니다 돌리듯이 위아래로 좀 해주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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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동 짓어요 음 거품이 더러워서 보지 마시고 거품이 핑크빛이네요 잇몸을 피는 때처럼 되게 입안이 화해요 지금 근데 너무 매운 걸 먹어가지고 지금 좀 분해진 거 같아 너무 흉해요? 어우 헹굴 때 맵다 제가 지금 이걸로 닦아보니까 가글 용액 같은 것처럼 입안에 화한 느낌이 나는데 물로 이렇게 헹구고 뱉으니까 그때 입안이 되게 이 피부가 아려요 자극이 세기는 한 거 같아요 불닭볶음면이랑 콜라보 한 게 많네요 성분 여름에 미용실에서 머리 시원한 느낌 나는 박하 그런 느낌 샴푸로 머리 감겨주잖아요 좀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불닭볶음면 생각이 나기에 재밌게 만든 치약인 거 같고 한 번쯤 써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화끈하고 상쾌한 채널 치대남이었습니다 머리숱이 좀 적어지는 거 같아서 탈모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가서 상담을 봤는데 머리에서 땀도 많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상할 때는 땀이 나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별로 모르는 건데 숱이 줄면서 땀나는 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으면 비가오면 그대로 막 물을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팩폭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는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머리는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